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. 부산에서 이와 관련한 첫 시민 조사가 진행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.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고, 해양관광시장 등 주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먼저 시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 강예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위험성을 물었습니다. 매우 심각하다가 52%, 심각하다가 35%로 87%가 위험하다고 인식했습니다. 방류 이후 부산 앞바다에 방사능 농도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79.5%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, 심지어 농도가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답이 70%에 육박합니다.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수산식품 소비에 대해 물었습니다. 일본산과 수입산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각각 80%, 30%, 국내산은 안 산다는 사람 10%, 줄인다는 사람이 70%에 육박합니다. 소비 금액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월 평균 60%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 오염수 방류는 부산의 주력 분야인 해양관광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방류 이후 바다 레포츠를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80%에 달했고, 특히 서핑과 해수욕, 요트 등 직접적인 여가 활동은 약 30%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응답자의 절반은 해변 인근의 숙박 이용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처음으로 이뤄진 부산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수산업과 관광업 등 주요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.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.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.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